69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동족상자 안에 비극이 남긴 상흔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입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필리핀 참전용사를 초청해 보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코리아 네이버스 학술원장인 이규영 박사와 사무총장 우순태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9년 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국선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이자 또 민족의 비극이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영 원장님께서 한국전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쟁은 누구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벌어진 민족의 분단의 아픔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아픔이 오늘날까지 우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약 2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나타내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이산가족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전쟁의 상처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자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갈등 또 그로 인해서 남남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사가 굉장히 소용도를 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다 우리 한국민족들이 정말로 바람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점들 중에는 또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은혜의 손길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참전용사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또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필리핀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모시게 되셨습니까? 아 예 맨 처음에 제안은 필리핀 한인의 부회장이신 신성호 집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필리핀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나 됐는데 심지어는 7500명에 상당되는 군인들을 파견했었습니다. 규무상으로는 다섯 번째고 또 참전 순서로는 세 번째 이렇게 참전국이었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수고했던 것은 임진강 전투 그리고 제일 아주 모범된 전투는 율동전투였었습니다. 연천 율동전투를 통해서 아군들 또 연합군들이 정비를 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석을 놔주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행사에 함께하시는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 이제 70년의 세월을 넘어서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된 셈인데요. 초청 행사에 자세한 내용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연세들이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최고령은 102세대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특히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참전했던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해서 P-E-F-T-O-K라고 하는 발언 그런 참전용사회의 이니셜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선 대통령도 나오셨어요. P-E-L 라모스 대통령은 중위로 참관을 해서 그 다음에 사성장군 되시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되시고 국방부 장관 되시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갖는 참전용사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국방부 차관이 필리핀은 보은처장을 겸합니다. 보은처장님, 국방부 차관님들 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전용사회 회장 이하 10가정을 저희들이 모셔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필리핀에서는 최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작팀들이 4명이나 이번에 파송이 돼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진행은 1군단, 군정부가 잘 협력을 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의미 있는 기념식을 하게 됐고요. 크게는 평화기원예배와 그리고 보은행사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평화기원예배는 성락교에서 30날 오후 3시에 하게 됐고요. 설교는 박종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일 날 오전 10시에 일반 행사로서 보은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게 돼서 참 뜻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6.25 사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16개국, 해외 16개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도왔던 그리고 희생했던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필리핀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더군다나 필리핀 참전용사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마음, 숙고한 정신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년이 한필 수교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필리핀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의 감사 표시라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의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한 그런 부분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갚아야 될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해야 될 내용들 또한 상처, 또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만 이 교회는 국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치나 경제나 예교나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대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는 남남 갈등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한번 선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우 사무총장님께서 코리아 네이버스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려주시죠. 네, 우선은 코리아 네이버스가 필리핀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 마당을 여는 입장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개인과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지속적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손들의 장학사업 또 고마운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도 해서 추후로 미래 동반자로서 차세대가 이끌어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 견인 세력으로도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한국이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 우리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보은을 끼쳤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16개 국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 나라들과도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계기로 참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보기 시간에는 한국은TCOREA 네이버스 학술원장 이교영 박사 그리고 사무총장 우승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